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제 대안과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코드번호는 131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월 3일 오전 10시 2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과학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연구실험에서 사용되는 연구용 실험기기를 유통 및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초조온 냉동고를 생산하는데요. 이 초조온 냉동고를 생산하면서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조온 냉동고 관련해서 조달청과 이제 68억원 정도의 규모의 수주를 체결했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과학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어느정도 매출이나 수익 그리고 어느정도 호재성 뉴스들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대안과학 같은 경우에 주가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국가에서 7월에서 9월쯤 정부에서 7월에서 9월쯤 이제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2월달 이번달부터 접종이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지만 이제 보관과 그리고 유통 관련해가지고 초조온 냉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7, 8월 하지만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 선반용 되기 때문에 6월달부터 아니면 빠르면 5월달부터 어 대안과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가 자체가 상승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초조온 냉동고를 이제 대안과학과 대안과학과 그리고 일심바이오 이렇게 두 기업을 두 기업의 냉동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안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화이자 백신이 유통되고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만큼 수출이나 아니면 수입이나 아니면은 매출액 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0.5%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이틀 연속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 이렇게 약간 하락을 보이는 이유는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이틀간은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렇게 하락 마감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상승하며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안과학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하거나 아니면 보압권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가 어느 정도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늘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락하더라도 소폭 하락하며 마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의 주가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일단은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를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이자 백신이 이제 정말로 들어와서 이제 유통이나 보관 관련해서 초조온 냉동고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면은 아마 이 고점 3만 400원대의 고점을 회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모습 계속 유지될 것 같지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고점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이자 백신이 들어와야지만 이제 시각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찍힐 테지만은 지금 이런 화이자 관련 백신 해가지고 백신에 관한 모멘텀이나 이슈가 생기게 된다면은 그에 관련해서 대안과학도 어느 정도 그 모멘텀을 받고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약간 이선에서 지지부진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상승하게 된다면은 약 상승세에 이어나가게 된다면은 약 2만 2,100원대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상승을 하더라도 2만 2,100원대 저항선에 막혀서 아마 그때부터 또 다시 한번 박스콘 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화이자 백신에 백신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후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나 그런 이슈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화이자 백신 관련해가지고 접종이 시작된다면은 당연히 대안과학 또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대안과학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대안과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할 예정이오니 대안과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쪽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라이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카테고리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료 추천 종목 보시게 되면은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오전 7시 42분부터 리딩에 들어가신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무료 추천 종목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일 미국 증시 또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며 어 이후에 9시부터 오전 9시부터는 이제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이 추천 종목이 두 종목이 나가는데요.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매일매일 두 종목에서 세 종목까지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는 두 종목 추천이 들어갔는데요. 추천이 들어갈 때는 이제 종목 명하고 그리고 기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어 이렇게 기준 매수가에 매수하셨다면은 목표가가 왔을 때는 저희 소장님께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 리딩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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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